갑시다 어 아직도 여기야 이거 빼고 여기 관우 넣을게요 너무 왔다 갔다기 힘드니까 이거 찍읍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위로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포상 자 외교 외교를 할 수가 없어 해봤자 떨어져요 지옥히고 다 실패 자 뭐 극상에 물품이 있다네요 자 딱 찍어주고 자 관우가 먹으면 되겠죠 아 다행히 자 일로 오고 이제 올라옵시다 어우 다행이에요 자 장비가 먹으면 되죠 이거 자 먹고 자 이렇게 올게요 진군 됐고 아 정말 이거 먹어도 어차피 포즈업량 안됩니다 이게 외곽 저희리가 돼서 먹을 필요 없죠 먹을 필요도 없을 먹으면 좋죠 먹으면 좋죠 어 결정하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쳐들어 오는 애들이 있나 없는지만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자 얘는 음 어디를 먹는게 나을까 자 요렇게 얘는 뭐야 또 자 일단은 요쪽으로 올게요 오정왕 오정왕 진군 이제 안정적으로 보급로가 안정적으로 보급로가 됐네요 아 정말 자 안평까지 먹고 갑시다 먹고 이리로 올게요 진군 자 더 와서 진 하나 더 져줄까 아 됐어요 됐어요 그냥 꼬라 박을까 일단 차근차근 합시다 여기 써주고 여기 써주고 진군 자 관우도 진군 전주 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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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뚜기 피해라니 음 이제 들어갈게요 자 안평 먹고 들어가려면 이쪽 루트가 제일 빠르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공격합시다 공격하시고 자 그다음 관우를 아니 자 관우를 옆으로 보내는게 낫겠죠 자 공격 그다음 존 에휴 이렇게 와 공격하구요 이리로 옵시다 자 진군 됐죠 자 포상 됐고 자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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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래 그냥 귀찮아 등용 안할래 자 답시에 자 자 매력 넘치는 자 유비 넣어주고 자 곽평 어 서무 됐죠 아 또 있나 누구 할애들 또 있나 없죠 어 됐고 자 여기 아예 봅시다 올라갔다가 자 진군 자 나머지는 자 이쪽으로 진군 좀 할게요 아 이거 맞넣군요 넣어줄걸 자 위에 봅시다 일단은 군신 군신하면 사기 상승이 있는데 좀 더 붙어서 할게요 자 군신 자 자 다 연계 다 들어갔죠 좋아요 자 됐고 아랫동네도 이ENGLISH 또 안내 이리로 올게요 태사자 옆으로 빠지고 진군 그쵸 충신이잖아 충신이니까 봐줍시다 여기도 매력 순을 또 넣어줘야겠죠 손견 6개 완능해내 손책 오정 정보 넣어주고 자동인명 여기에 인재가 생각보다 없네요 여강에서 좀 부를게요 이동 호출 놀고 있는 애 좀 부릅시다 놀고 계신 분 왜 이렇게 많아 장현 태수 놀고 있어 환시 놀고 계신가요 이렇게 불러 한시 냅두고 자 놀고 있는 애 다 부르고 여기도 줘버릴게요 여기 수춘인재대가 필요 없으니까 좀 땡겨주고 줘버립시다 군단 편지에서 수춘 몇 명이야 4군단을 줄까 2군단을 줄까 2군단이 너무 크죠 4군단 줍시다 군단 편지에서 4군단 결정하고 있는 목표 좀 하나 줄까 목표를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 꿀 땅인데 이거 목표 하나 줄까 목표 하나 줄까 거점 하나 공략합시다 신야를 먹어 병사 23,000 9,900 여기 하나 먹을게요 강 하나 먹어봐 믿음은 안 가지만 믿음은 안 가지만 보내 봅시다 자 이제 올라오시고 얘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상호까지 먹읍시다 지금은 자 됐고 먹고 올라가고 자 포상 됐죠 바로 진행 자 윗동네 봐주고 끝났겠죠 뭐 이거는 어 중파 이놈은 메뚜기 때 진짜 메뚜기 때라니 자 포상 아 찬이형 가는군요 드디어 찬이형을 죽여야겠죠 예전에 공수창이 저 배신한 적 있었거든요 아휴 죽이지 맙시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거랑 안 죽이는 거랑 뭔 상관이죠 자 저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아휴 그냥 꼬라 박을까 일단은 하나하나 옆으로 올게요 인제는 미래잖아 그러니까 차마 죽이기가 그렇죠 순책 여기까지 오고 진군 음 자 지형내정 반고려 아휴 왜 왜 왜 자 됐고 결정 포장 떴군요 자 구룡까지 먹어주면 좋겠지만 한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한턴에 아휴 이만큼 가잖아 차라리 얘가 더 빨리 가겠는데 아휴 한턴 한턴에 조만큼 가 니가 가라 그냥 가서 여기까지 갈게요 훨씬 빠르겠죠 얘는 그냥 이리 올게요 자진군 자진군 아휴 주유 나왔는데 자 간호 빨리 군신해주고 혼자밖에 없긴 하지만 호소 풍열 호소 풍열 아 이게 안되잖아 맹호 좋아 공군 상승 이겼구요 주유 죽이면 안된다 음 자 호소 풍열 자 설마 아 주유한테 역파를 먹였어요 아휴 야 역시 연계 진짜 연계 끝장나죠 아 연계가 너무 좋아 아 경파 끝 됐고 드디어 먹었네 여기 음 아 내가 진짜 너 후시 때문에 살았다 진짜 후시 때문에 살았어 후시 때문에 살았어 후시 때문에 살았어 후시반이었어도 진짜 자 됐죠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들어갈게요 자 공격해주고 그냥 넣어줍시다 자 결제 자 유주 하복 다 재패했군요 드디어 하복 재패하면은 약간 게임이 이제 내리막기로 가는 느낌이라 자 왕도 7단 되겠네요 또 천통할 때쯤 되면은 어차피 저게 다 10단 찍기 때문에 뭐 7단 됐죠 아 아 아 됐죠 어 이동 어 뭐랴 아 인사나 해줄까 자 음 공법격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군량소비가 군량소비 감소나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웬 공법격을 이렇게 한 번 나왔죠 내가 자 군량소비 감소 자 4개 군제개혁 아 도시 상한 상승은 좋고요 음 이거 하나 빼고 아 요거 빼야죠 자 코스트 한드는 자 군량소비 감소 자 레벨 높은 걸로 아 부대 3단짜리 있네요 여무장이죠 그렇죠 그 말도 맞습니다 세출 개선 아 명령서 증가 필요 없고 휴아무장의 건강회복률 상승 건강회복률이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차피 뭐 다 이길 거기 때문에 질 게 없잖아 이길 거기 때문에 뭐 자 모든 도시정책 됐고 모략인 합시다 할 게 없죠 음 모든 정책 3단 개발 감소 4단 아 뭐 할까 요건 할까요 할 게 없네 반격 피해 증가 해볼까 아 요거 합시다 요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대충 그냥 아 뭐 10에 넘는 게 있다고 몰라 그냥 해 자 보상 자 들어갑시다 어 윗동네를 그냥 다 줘버릴게요 일단 여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등용해야겠죠 자 등용 어 한범 후시 먼저 아 낭보 좋아요 어 낭보 한범 또 뭐야 자 갔다 오고 등용해주고 위에는 다 줍시다 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자 왕문 아 21 21은 아니고요 선경 자 포로 아 체험 또 먼 애들밖에 없구나 또 공손시 좀 불안하죠 자 괜찮아요 반란도 게임이 일부잖아 반란도 게임이 일부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하지 뭐 사실 반란해봤자 거의 죽는거지 뭐 반란하면 죽는거지 뭐 안그래요 반란하면 바로 죽는거지 자 됐고 어 자 이동 아 공손차는 이쪽으로 부를게요 공손차는 반란할거 같으니까 음 잘했어 잘오네요 자 주유만 오면 되는데 아우 여기 산이라 가는데 힘들군요 가다가 엄청 두드러 맞네 아 이거 뺄걸 아니 아무도 안죽였어요 아무도 안죽였어요 아무도 안죽였어요 아무도 안죽였어요 그래도 탱궁이 워낙 좋으니까 얼른 먹어주고 음 먹고 자 고가로 갑시다 진군 자 여기 가면은 두칸 멀어지니까 이러면 연계가 안들어가거든요 이럴때는 한칸 옆으로 딱 와주면 되죠 진군 됐고 자 두칸 이상 벌어지면 연계가 안들어가니까 주의주의해서 손견 손견 사망예정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진짜 그게 문제야 진군 아니 손견 죽기전에 좀 아이 천통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안되나요 자 자 관시 일가를 자 유비일 때 유비 유비일 쪽을 이쪽으로 보내줄까요 장료 여기 누구야 아 악진 악진 나쁘지 않죠 음 자 유관장 일가 여기 태수가 고순 다행이네요 태수가 고순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가 장료 나쁘지 않은데 아 애들이 좀 불러와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다가 유비관화 장부 데려옵시다 이동 환시여 환시는 제가 한번 했어요 환시 이미 한번 됐죠 아이 장비 환시 이미 제가 했어요 누구더라 네 그때 누구 죽고 오국태? 아 오국태는 나이가 좀 아 아 그때 봐서 볼게요 뭐 아 그러게 저번에 손사양양도 한번 퇴수 했었구요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때 그때 봐서 누가 있을지 보고 한번 그때 해보도록 할게요 맹호조아 들어가시고 자 호소풍이얼까지 아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 손체가 왜 안 붙니? 됐고 그래도 지키기엔 참 좋게 돼 있어요 자 공격합시다 자 보상 잘 지키시네요 그래도 잘 지키고 계신거죠 이정도는 음 자 등용 자 공손 범 어우 안오는거 봐 공손 범 후시 자 됐고 윗동네에도 봅시다 자 지역내정 엄청 많겠지 뭐 자 어차피 오고 있으니까 자 이동 수송 에이 됐고 줍시다 여기 줘버릴게요 어우 4만 자 인명 어 군단 편제해서 2군단 그냥 줘버릴게요 5국태 군단 군단 편제해서 어차피 다 백옵부대로 쓸거니까 백옵부대자 다 자 손견군단 어 됐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 귀찮으니까 음 누구할까 아 전법 뭐 볼까요 전법을 뭐 볼까요 만찬 고육지개 한번 봅시다 고육지개가 뭔지 모르겠네요 능력이 아 나 병사 달면서 막 그러는거 아니야 고육지개 그럴거 같은데 왠지 고육지개 잠깐 빠져주고 진군 아 진짜 이걸 못들어와서 못싸우고 있어요 요즘 태사자가 자 이제 싸우죠 자 호소풍열 자 됐죠 연계 다 들어갔고 좋아요 다음 턴이 먹었네요 자 이제 포상 또 줍시다 어우 위에 공손씨 좀 불안한데 공손씨 좀 불안불안하죠 너무 불안한데 자 지역내정 자 또 줘주고 자 한당이 또 봅시다 음 일단 누왕 먹어주고 아 누왕은 먹다기 먹는다기보다 이쪽으로 빠질게요 누왕은 나중에 먹어도 될거 같거든요 자 개략 자 지역회유 아 주유가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안되는군요 아직 일단 누왕 먹고 이쪽으로 올게요 진군 등용만 할거고 있나 그냥 지내합시다 자 맹호 조합 그래 맹호가 나한테 조아린다 진짜 어디 손견한테 지금 손견이 3구치 초반에 거의 뭐 아우 잠깐만 아 이거 해방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왜 해방하냐면은 잘못하면 주유가 주유가 군주될 수 있거든요 해방합시다 주유 군주되면 진짜 자 포로 주유 군주되면 진짜 웃길거 같은데 자 더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이제 들어갈게요 입성 자 그리고 자 군량 떨어졌죠 자 군량이 많이 없으니깐 자 수송해서 바로 아 잠시만요 돈 있나 아 돈도 별로 없군요 자 수송합시다 음 아 수송힘이 없구나 어 병사 좀 가지고 오고 금도 많이 쌀도 많이 자 꽂아주시고 자 여기도 옵시다 어 자 오세요 아 없네 병사는 많이 오면 안되구요 자 금 많이 군량 좀 많이 아 병사는 안올게요 이 정도 와줍시다 수송 혹시 외교 언베코랑은 안되죠 안 친하니깐 자 외교 한번 주고 언베코가 땅 두개에 항복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항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쌀이 없어 금이 없어 금이 없어 음 그냥 들어가 몰라 출진 그냥 바로 출진 자 병사 최대하고 어린 어린 자 안행 갑시다 됐죠 진군 자 환계는 그냥 들어와줄게요 병사가 얼마 없으니까 입성 자 내정 아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불러야겠네요 또 여강에서 부릅시다 이동 호출 자 할일 없는 애들 다 보세요 둘 둘 공선찬 공선찬 불러 다와 다와 오는데 다 스턴 자 그리고 바꿔야겠죠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자 환계 한당 아 고육지게 만천과에 갑시다 됐어 바로 진행 아 5에서 6천명이 아 이거 안좋은데요 공방이 워낙 딸리기 때문에 자 안되죠 자 이거는 자 돌려줄게요 잠깐만 목표를 봅시다 목표가 한당 무대군요 여기서 먹었네 자 됐고 어 일단 뒤로 가면서 빠질 수 밖에 없겠네요 일단 뒤로 진군 그냥 가 꼬라봤고요 자 지역 캐비 보면서 갑시다 어 자 전당 자 계략 아 안되는군요 아 돈이 없어 아 이건 좋지 않은데요 아 금부족이라니 아 너무 다가줬구나 야 수송 수송 금 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금이 부족이라니 자 수송 수송 아 진짜 금부족 창피하게 금부족이라니 빨리 갑시다 군주가 금부족이 좀 많이 창피하네요 승낙 자 불화하니까 외교도 하면서 갈게요 바로 험악 떴죠 근데 바로 싸우고 있어서 왜 다시 갔니 자 일로 옵시다 자 진군 해주고 아 그냥 찍어줄게요 자 인제 포상 자 됐고 그냥 갑시다 귀찮아 귀찮아 등용하기도 귀찮아 등용하기도 귀찮아 여기가 저희 있진 않겠죠 혼자니까 여기 더 좋아졌네요 주류 빨리 먹을 수 있겠군요 쥐 빨리 먹읍시다 너무 좋아졌잖아 이거 잠깐만요 자 와서 부춘 진군 하면 되고요 포상 이렇게 될 줄이야 자 외교 항복 공고 해볼까요 허공 문제가 없다고 갔다 와봐 이게 이렇게 내놔도 갑시다 딴 데 안 쳐들어오겠죠 안 쳐들 어 잠깐만 여기 이게 쳐들어왔네 야이 거기다 이렇게 정타로 때려버리면 어떡하니 아유 정타로 때리나요 저렇게 하나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꼭 질 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일단 요거나 먹어라 먹고 갑시다 이제 포상하고 또 갈게요 자 이제 어 공동범 아직도야 아니 갔다 와봐 40일 걸리긴 하지만 자 항복 공고 가고 있죠 그냥 가요 싸우던 중에 항복이 되진 않겠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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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골로 아유 저놈의 한당 진짜 항복하세요 무시했군요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죠 자 맹호 좋아 아 뒤에 있으니까 11,000관도 뒤에 있죠 다음 터니 합시다 여기 먹으면 주의 있겠는데 그렇죠 자 진군 자 공격하고 자 포상하고 또 바로 갑시다 자 여기만 집중할게요 자 11,000과에 11,000원도 과하죠 어우 주유 나왔네 잠깐만 잠깐만 하타 아 하타 하타래 자 맹호 조화로 일단 공격 좀 올려주고요 야 주유 잡아야 된다 잡는 게 아니라 주유가 제하로 빠지면 안되는데 아 화웅 잡았다고? 어우 여포 어우 잘했어 여포가 화웅을 잡았네요 야 자 등용 좀 해볼까 음 가까운 해에 아 됐어요 됐어요 됐고 아 태사자가 주유한테 발리는군요 야 역시 통솔은 못당하죠 자 형제끼리 때려 자 의형제끼리 때려 야 태사자 잡혔어요? 자 호소풍열 아 주유한테 때려야 되나 괜찮아 형제가 모를 때는 이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형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때려줘야죠 어떡해요 아 풀려났죠? 참 주유도 고생이 많네요 자 위쪽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얜 뭔데 너 어디서 오는 건데 괜히 쌀이 따리고 난리야 출진했네 아 그쵸 안행은 원래 방어 약합니다 근데 공방 공격이 좋아요 뭐죠 공격이 좋다는 게 아니라 공성이 좋아요 공성이 그리고 여러 군데를 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후방에 쓰면은 이게 적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동시에 공격이 되거든요 그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 공간이 안 나올 때 좁은 공간에서 뒤에서 쏴주면 좋죠 두 칸 두 칸 두 칸 유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포상 아 다른 거 이제 뭐 보기가 귀찮아져서 빨리빨리 그냥 주유가 햇비를 붙어가지고 주유가 통솔이 거의 100이거든요 주유한테 털리는 게 좀 아쉽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 건데 뭐 주유 빨리 가서 우리 이제 정욱 얼굴 보지 맙시다 아 정욱도 너무 짜증나 아유 저 공성범씨 됐고 화웅은 안 되는데 미안해 아 등용 89 될 수 있죠 아싸 화웅이다 자 포상 자 됐고 자 윗동네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겼죠 음 위임으로 아 뭐 근데 지금 그 태수가 아닙니다 태수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조성 태수면 뺐죠 아 태수가 안양으로 바뀌었구나 여기 아 태수가 살살 바뀌어서 그건 또 잘 봐야 돼요 태수가 옆 보면은 네 안양은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근데 보통 자동으로 가는데 여기 보통 공격하고 성을 찍어버리잖아요 앞에 가서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칸 뒤까지만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성에서도 한 칸 뒤까지 쏘니까 일단 너무 멀리 있는데 원단 갔다 오고요 이제 알랭이 되게 좋은 게 주변에 한 두 칸 아래에 한 세 명 있잖아요 세 명 동시에 쏴요 그거 너무 좋아 아 주유 그치 그치 빨리 주유가 빨리 오면 좋겠네요 아 먹었네 드디어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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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유 있죠 아 주유 몇이야 충성심 아 충성심 없죠 자 등용 아 주유 실패 아 주유 실패라니 이 뭐 야 일단 들어가 손채기 등용하면 되겠죠 자 손채기 등용하면 되겠지 너 빨리 들어와 자 입성 아이 저놈 새끼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아 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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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 없고요 자 금 얼마 있나요 자 땡깁시다 그쵸 가야겠죠 자 수송할게요 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자 금 땡겨주고 자 군량도 좀 땡겨줄게요 이 정도 자 수송 자 그리고 빨리 이거 자 등용합시다 자 등용 주유다 너만 오면 돼 자 너만 오면 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주우 주우 필요 없고요 어딨어 배주도 않아 잘 어묘가 설마 뭐 된다니까 한번 보내봅시다 된다니까 보내봐야죠 다 쓸만하거든요 하자 그 다음 주황 자 주황 어묘 밖에 안된다 정웅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손견 하루면 되니깐 설마 하루 만에 탈출하진 않겠지 설마 공손창 갔다오고 하루 만에 탈출은 좀 오버하죠 주우 자 엄베코 어 엄베코 너 혼자 우리 편 되니 하루짜리 보내봅시다 어 자 서곤 하루짜리 주번 수명템이 나오면 주어야겠어요 그쵸 수명템 나오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숙년도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더 짧아 수명템 나오면 아 그러고 보니까 수명템 찾아야겠네 수명템 찾읍시다 아니 지금 주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더 빨리 죽겠는데 지금 내가 더 빨리 죽겠어요 지금 자 주우 오나요 아 주우누 왔구요 자 됐고 자 주우 주우 빼고 다 온대 아 이제 아 주우 빼고 다오구요 아 3,4군단 뭐 뭐 하기 나름이죠 네 뭐 크게 뭐 그것도 배치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어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혼자만 다 치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2군단을 주고 여기다가 내가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후송을 해줄 때 나만 오면 안 되니까 여기 3,4군단에서 3군단은 여기 이쪽으로 보내주고 싸우게 하고 4군단은 나를 지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해도 좋구요 뭐 그거는 쓰기 쉽게 나름이죠 뭐 워낙 다양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자 등용 손책아 손책 손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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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견도 빠지고 손책 자 이 되겠지 설마 에이 혹시 모르니까 자 혹시 몰라요 자 나도 가지고요 자 진행 자 서군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탐색합시다 허창 탐색하면 나온다구요 어 마침 떴으니까 다 해봅시다 일괄 아 근데 14일이라니 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주유 뿅 왔군요 역시 주유 야 빨리 바꾸자 아유 저놈이 정우가 얼굴 안 봐도 되네요 이제 바꿔놓으시다 아 참 맘 편한 허공 아유 불쌍한 놈 수춘의 인재가 있고 자 일단은 자 지역 내정 넣어주고요 안 누굴 썼네 저것도 안 누굴 있었어 지금 자 모병 담당 자 서군이 하고요 어 훈련 교련 없나요 진행 아이고 교련 넣어주고 자 됐고 인재 포상 자 주유는 오자마자 100인가 본데 자 그리고 인재 어 임명 관직 줍시다 일단 관직 음 자 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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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리에 주유 줘야죠 주유 됐고 어 결정 자 포상까지 합시다 명품 자 주유 모병품 하나 줘야지 자 지력 지력템이 있거든요 지력 5자리 지력 5자리 장자 아 잠깐만 3자리만 해도 되잖아 지력 5자리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 줍시다 그냥 자 지력 주유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아유 아유 든든 아유 든든 자 당장 바꾸시고 당장 바꾸고요 아 상봉필모 10자리 있다고 자 그럼 다시 봐야겠는데요 2명 자 시정도 다시 볼게요 상봉필모 이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거 벌써 6단 6단 음 보물 너무 많죠 네 좀 줄까요 근데 보물을 제가 안주는 이유가 싸우다가 자꾸 잡히면은 뺏겨요 그게 짜증나서 아 좀 줄까 이제 자 다음에 한복 시킵시다 한복 시키고 여기 먹고 자 됐네요 깔끔하게 졌네 자 이제 외교 좀 하고 그러겠어요 자 등용합시다 등용이 아닌고 아이고 돌아가시는군요 아 하우연 아이고 좋아요 하우연 이거 너무 황당한게 장비는 잡히잖아요 관우하고 유비는 안 잡히는데 장비는 잡히잖아 장비 아니 너무 황당하게 그 그 인재면은 그 아이템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개판이 돼요 이게 게임을 하다보면은 장비 막 사모가 엉뚱한데 막 돌아다니고 막 그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외교 한복 공고 갑시다 자 허공 끝났죠 하하하하 끝났고요 자 그리고 외교 친선 좀 줄게요 땅 하나 먹었고 다 사서 무거니까 일단 동맹 하나 합시다 아 역시 든든하죠 아 안된다고 어 그러면은 마등은 어떤가 잠깐만 동맹이 있어야 돼요 아 무겁다고 돈 아 돈이 없구나 음 일단 친선 하나 할까요 그럼 아 하지 여기 쳐야 되는데 일단 등용이나 할게요 등용하고 어우 하우연 만총이라니 갔다 와야죠 어디있니 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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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먹어줄까요 이게 좀 짜증나는게 내가 거기 없으면은 이게 다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짜증나요 아 뭐하고 있니 아 싸우고 있군요 나는 여기 목표로 강화 먹으라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하하하 아직도 못먹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음 자 지역내정 한번 주고 여기도 봅시다 아우 뭐야 다 비었잖아 자 내정 도시내정 자 모집 없나요 자 동습 그리고 교련 있는 선경 아 안되는군요 일단 턴 넘깁시다 여기 먹고 볼게요 회기 하나 먹고 봅시다 아 잠깐만 장료가 올랐는데 아 장료래 이군단장은 다행히 부인 오옥태죠 하하하하 맞나? 이군단장이 이군단이 아마 오옥태일거에요 자 쟤 조금 짜증나죠 어 바로 먹으면은 쌀 많으니까 바로 인명 이동해서 이 병력으로 치러 갑시다 권한치고 그걸 바탕으로 아 얘까지 먹어버릴까 그러면 좋겠네요 자 보상 자 인제 등용하고 음 하우연 안갔니? 안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참 빠른 애가 관우 하우연은 등용이 아직 조조쪽이니까 조조쪽이니까 등용이 잘 안되는군요 자 어떻게 되고 있는거야 지금 아 병사 다 뺐고 자 군단 좀 볼게요 군단 편지 한번 봅시다 자 2군단 이쪽에서 백업하고 있고 4군단 아 3군단이 없군요 지금 음 3군단 이었구나 자 군단 신설 하나 할게요 군단 신설해서 자 2군단이 모두 나한테 오면 안좋으니까 요거 뒤에를 3군단으로 해서 자 3군단 결정 아 꼬간 아 믿을만한 애가 믿을만한 애가 없는데 그나마 위에 믿을만한 애가 음 아 못 믿겠는데 애들 서영 2전 최홍 최홍이 설마 아 한당 없어요 여기요 장흠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장흠이 합시다 장흠 그래서 지원할게요 손견 군단보다 여기 4군단 지원합시다 2전 2전 2전이 약간 조조 그쪽이라 불안해서요 아니 장흠이도 마찬가지죠 장흠을 할게요 그냥 됐고 장흠이나 2전이나 뭐 능력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됐고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군단장은 배신 안하면 장땡입니다 배신 안하는게 장땡이에요 자 등용 근데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 외교 어 일단 수송 자 군량 많이 가고요 금도 많이 갈게요 병사 운반이 있니? 운반이 없구나 어명 요정도 갑시다 일단 이쪽 찍어놓고 아이참 지력이 높으면 좋나요 일단 찍어놓고 항복 권고가 될거니까 요렇게 가겠죠 바로 내려오면 되고 아 위로 올라가니? 아이씨 자 됐죠 아 네 덕왕을 좀 날로 먹었어요 좀 쉽게 먹었네요 아 근데 이리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저기로 올라갔네 영 잘못 봤죠 미스 미스 야 내려와 아이장말 자 포상 자 여기 많구나 자 이동 다시 호출합시다 자 어 통솔 손견 주유 손책 자 정보 태사자 아 환계 손책 아 이거 연계 또 끝내주겠는데 이거 자 이 정도면 한당 아이 한당 저놈의 한당 자 됐고 너 뭐니? 뭐야 연계 하나도 없이 들어온다고? 미쳤죠? 자 하우연 아 좀 가라 아 안된다네 연계가 연계가 짱이죠 연계도 없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게 아 자 모병에 가면 안되고 자 진등 갑시다 연계 없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게 참 황당하네요 자 일단 위에 땅 다 줘버릴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리고 호출 호출 더 할게요 자 이동 호출 자 놀고 있는 애들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대충 이렇게 봐주고 아 좋은 연계요 붙어있는 애들끼리 연계 모르시면 제 유튜브에 보시면 연계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편합니다 싸움할 때 연계 모르시면 안되는데 자 됐고 지옥 내정 다 됐죠 다 오고 있으니까 여기 다 위에 줍시다 이명해서 군단 편지할게요 음 여기까지 여강까지 4군단 주고 목표 아니고 목표 목표 뒤로 여기까지 4군단 주고요 결정 자 자 그리고 위에는 다 3군단 줍시다 인명 그냥 군단 편제 자 2군단 줄게요 군단 편제에서 자 다 백업해 다 자 됐죠 결정 자 턴 넘깁시다 어 능력치가 연계 하나당 10%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이제 연계가 되면은 70%가 오르는 거죠 엄청나요 장난 아닙니다 자 보상 자 타왔니 아 일단 왔군요 일단 출진합시다 출진 음 자 여기서 연계가 나오죠 둘 셋 자 아 일단 넷만 나갈까 일단 넷만 나가고 자 주유는 안행이죠 아 아 아 있지 출진 그냥 가면 되죠 음 연계 퇴사자까지 오면 정말 좋을텐데 자 병사 최대하면은 7천 병사 일괄 한 5천 갑시다 5천만 가도 뭐 충분해요 주유는 앞에 붙으면 안되니까 빠지고 손견 정보 아 정보가 참 든든하거든요 정보 같은 데는 방원으로 가도 주유도 방원이 괜찮아요 방원으로 가서 전법만 써줘도 어우 전법만 써줘도 끝장나니까 차라리 방원이 날수도 있어요 손책 됐고 됐고 방원 갑시다 이렇게 하고 하게 됐죠 자 15,000이 남네 아이 병사 일괄 6,000 갑시다 됐어요 그냥 공격 자 됐고 어 아 방원도 괜찮습니다 자 등용 또 뭐 있나 아 하우연 정말 안되네요 아 안된다고 하는군요 아예 만총 안되구요 에? 아 힘든일 주태면 충분 갔다옵시다 이제는 이제 주유 말은 100% 맞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죠 얻을 수 없다 0,0 아 이들 수도 있구요 자 얻을 수 있고 자 여기 포점을 매기려면 자 계략 자 지역회유주 이제 많이 갈게요 자 남성 자 지역회유 아 멀었군요 얻을 수 없고 역시 아 안된다는군요 안된다면 안되는거요 갑시다 아이고 주인 아 깜빡했네 정보네요 그냥 여몽 나왔구요 자 진 깨지시고 자 됐죠 아이고 잡았구나 잘했죠 야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이제 포상 아 그쵸 괜히 불을 지기기가 무섭네 이렇게 와서 화개를 해버려 야 화개 성공률 100% 아 미쳤다 보여요 화개 성공률 보여요 100% 100% 야 이게 뭐야 화개 성공률 100% 역시 주인가요 야 화개 성공률 100% 야 깜짝이야 야 역시 진군 역시 주인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을 지면 안될거 같은데 화개 성공률 100% 와 역시 자 만총 아 만총 되는군요 너무 오래걸리니까 죽으러 갈게요 자 여몽 어우 여몽 아우 미쳤다 자 하재 불도 지르면 좋지만 어차피 뭐지 뺑뺑이라 근데 불도 잘못 지르면 괜히 내가 가는 길에다 불 지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질러줄게요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자 화개 하나 내가 오면은 아직 연계가 안떨어지죠 여기 보면은 줄이 요렇게 가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요게 이제 연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4명이 연계됐기 때문에 아마 40%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땅버프가 지금 몇개 들어오나요 자 이 오이 미쳤다 공방사기 공방사기 좀 올립시다 자 총명강의 자 호소풍형까지 해주고요 이러니까 아무리 세네아 들어와도 여기에 뭐 관우장비가 끼는 것보다 이런 정보기능이 헐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깐 그러니까 계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 계열 약간 이런식으로 여포 계열 손책 계열 자 이겼죠? 자 됐고 음 자 이거 얘보다 이제 우리 신하게 봐야지 자 신하게 봅시다 신하게 봐야지 그냥 바로 꽂아주고 공격 자 그리고 태사자 나와야지 우리 태사자 좋은 대꾸 여긴 좋은 껴봤자 공격력이 낙해져요 차라리 태사자 음 환계도 좋은데 태사자 옵시다 태사자가 일단 아 근데 안행이 금방 죽어서 아 태사자 왜 이래 자 인명 관직 좀 줄게요 싸구리 뭐 없나 자 비싼거 절대 안주죠 자 군사장군 자 이정도면 내 좋은거 줬다 여포가 없어 관직이야 하나 줄게 여포가 여포는 좀 그러니까 자 어 또 없는 태사자 자 됐고 통솔 자 공손찬 아 줍시다 얼마나 얼마나 군주가 참 답돈 아 서영이도 명장이죠 서영같은 명장이 없다니 좀 그러네요 한당 한당도 하나 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주례가 아 편장군 음 초선이 아직 없습니다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겠는데 무력순으로 볼까요 초선 그러니까 오국태도 사실 오국태도 좀 순견이랑 그거 장수인데 연계 장수인데 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쓸만하지가 않아요 초선은 초선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자 자음 자 이벤트 뭐지 아 공지기 됐고 알았어 알았어 자 회계자 둘이 출진합시다 아까 퇴사자 나왔으니까 자 한당까지 아휴 한당은 추행이니까 추행으로 왔다 갔다 할게요 나머지는 최대 병사 최대하고 어 어린 아휴 안행 갈게요 퇴사자는 안행 해도 되니까 일단 진군 공격 하기는 것보다 자 얘는 자 포점 위주로 갑시다 얘는 자 진군 자 됐고 어 자 인제 등용 아 포상 아 그리고 외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땅에 돈이 있나 아 돈이 별로 없군요 어 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포점이라는 건데 저기까지 먹으러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먹어봤자 요거 하나 포점이잖아 에이 요거랑 요거 포점 되는군요 자 후관 아 안된다는 거죠 아 아 참 안돼요 안되는군요 그냥 갈게요 아 이거 줘버려야겠다 또 하나 또 나왔네요 5옥테 데리고 다닌까 이렇게 된거 응원군으로 5옥테 데리고 다닌까요 자 만청 오셨고 와 불 지금도 타는거 봐 역시 주유는 불이군요 자 전법 볼게요 전법에서 아 뭐 쓸까 아 뭐 쓸까요 정모 태사자 한당은 아니고 만청과 있읍시다 손견 편인데 또 뭐 당기고 이런거 쓰기 좀 그렇잖아 먼저 와서 이리로 올게요 진군 총명강이 알았어요 총명강이 좋습니다 하긴 만청 아 저거 많이 봤죠 오옥테 덕왕님은 왜요 덕왕은 왜요 덕왕은 그냥 보고싶어서 설마 엄덕왕도 따로 있나요 웃기겠다 자 맹호 좋아 다이머컬 호소풍열 다 씁시다 하진 왜왔지 양힘 가져가 우리 2군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될거 같아요 양힘은 잘 죽어 아 큰일났네 나 수명팀 있나 아 송인전 죽겄네 이제 자 등용 아까 하우기어는 어디갔나요 어 주준 아 안되죠 안된다는거고 장압 아 안된다는거고 이제 이게 100이 되니까 이게 좀 편해졌어요 아무도 안된다는거군요 조인 아 자 일단 여기 위에 줍시다 이거 다 귀찮으니까 잘하고 있지 알아서 하시고 자 위에 줘버릴게요 익명 자 군단 편제해서 줍시다 아 2군단 또 해버려 이거 2군단 너무 많은데 3군단이 얘네 백업해주고 있구요 2군단이 너무 커졌거든요 지금 2군단 좀 나눌게요 군단 신설합시다 자 군단 신설할게요 너무 커져도 안좋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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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단하고 5군단이 나를 백업하고 2군단도 여기 4번 얘를 백업하도록 합시다 그게 좋겠죠 결정하고 아 공손차는 절대 안되구요 여몽 그렇지 여몽이지 자 일단 지원 내정이나 합시다 백업 필요 없어요 자 됐고 여기 잘하고 있겠죠 자 우리 여몽한테 여몽한테 관제가 안좋나요 아 여몽 관직 줘야죠 자 이거 하나 줍시다 우장군 여몽이 어디있을까 여몽이 능력치가 살짝 애매해서 여몽 어딨어 이름으로 갑시다 여여여여 아 나갔나요 아이씨 어디간거야 지금 행동중이었군요 아 뭐 줄라 그래도 지금 못받는거지 지훈이죠 뭐 자 도시내정 볼게요 어 모집 그치 주 자 교련 자 교련 아 교련 없었네 알량하구요 자 그리고 이 군단도 백업도 이쪽으로 합시다 자 인명해서 군단 편제 자 군단 편제 이제 백업 부대를 바꿀게요 손견에서 이쪽 4번 군단으로 바꿉시다 군단이 몇개야 지금 헷갈려 죽겠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4갠데 왜 5분당 같이 갔지 모르겠네요 갑시다 일단 어 먹고 이쪽으로 올게요 진군 자 그리고 아 저거 뺏겼군요 아 참 저걸 뺏기다니 자 남성 다시 먹어줄게요 안되고 요한 안되고 자 파양 더럽게 안되네 진짜 안되면 가서 먹어줘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추행 알량 잠깐만 저긴 산이죠 출진 다시 봅시다 자 산에다가 산에는 장사가 더 빠른거 아시죠 자 저돌이 있군요 아 저돌 안돼요 저돌 그냥 추행갑시다 없을땐 추행이죠 뭐 아 얘도 저돌이잖아 아 진짜 자 우리 산악맨 하나 부를게요 자 이동 호출 산악맨 누가 있을까요 장현 우리 산악맨 장현 부릅시다 장현 그쵸 얘가 개성이 그쵸 얘가 개성이 자 산전 질주 끝내주죠 산전 질주가 있어요 산전에다 질주 아 이거 끝내주죠 산전이랑 질주가 같이 있어요 이건 대박이에요 자 탐색이나 해볼까 탐색이나 해볼까 자 환계 아 갔다오세요 자 됐고 갑시다 저녁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이제 아 와 아 그래도 바쁠 때 됐구나 수전이요 아 체험이다 아 아 좋은 등용도 못하니 그거 아 자 등용 정말 못하여 아 됐고 자 아 오고 있겠죠 아 다음 턴에 오는군요 자 포상하고 아 장현은 흑산적이잖아요 흑산적이라서 괜찮습니다 어 자 또 볼까 자 개략 자 지옥회유가 아 지력 애들 좀 데려올까요 머리 좋은 애들이 지금 별로 없어서 자 머리 좋은 애들 좀 데려옵시다 이동 호출 그러고 보니까 지력 애들이 아 정우가 어디다 일로와 저 놀고 있는 거 봐 그냥 데려올게요 다섯 명이 오면 되죠 자 개략 자 지역회유 자 여한 아 진짜 안돼 아 정말 자 지역회유도 주면서 갈게요 아 되는 게 없어 됐어요 아 딩윙이나 주면서 갑시다 아 체험 아 그렇지 체험 체험 아 안되니 아 체험이 안돼 아 하우연 아 하우연 절로 갔잖아 아이씨 결국에 딩윙 안되더니 절로 갔군요 자 건너가시고 그렇지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건강 회복했어요 건강 회복 아 아 하하하 하하하 자 평상없고 등용 아 옛날에 장현 진짜 한지 오래됐는데 아 장현 체험이 안돼 아 아 아 아 아 됐네요 이제 등용 필요없어요 아 등용 필요없어 자 도망갔다가 자 장악해주고요 자 진군 음 여기까지 포점해주면 되겠죠 개략 자 지역회유 여기만 되면 돼요 여름 아 안돼요 아 거기가 돼야지 포점이 되는데 안되는군요 아 아 정말 정말 안되네 아 길진해야지 뭐 어떻게 자 장현왔나요 장현 갑시다 자 장사가 더 빠르죠 추행도 빠르고 장사도 빠르고 미치겠네 와 미쳤다 이거 산전 가면 숙도 더 빨라지겠죠 장사까지 하면 더 빠르죠 산이 안 여기 산으로 가는게 날 것 같은데 아 하하하 아니 사실 오늘 이번주 내로 전통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본으로 가도 되겠는데 장사로 갈게요 그냥 왜냐면 장사가 돼야지 혹시 붙더라도 공방이 되기 때문에 장사로 갑시다 일단 파양을 먹어주면 다 오죠 자 진군 자 계산해봅시다 자 파양을 먹어주는게 나은가 먹으면은 여기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 하나 떨어지는군요 에이 여기 먹으나 여기 먹으나 여길 빨리 먹는게 더 이득인데 여기 오고 아 여릉이가 빨리 아 인명 지역효유가 되면 좋은데 여릉이가 여릉이가 안 돼요 자 오늘 이번 생방은 자 깜짝 생방은 여기 권한까지 먹읍시다 자 됐죠 어 권한까지 먹고 저도 배고파요 이제 저녁 먹고 아 장어 아 예상구치 14 하면서부터 제가 기입생방 아니면 솔풀을 하게 됐는데 솔풀하면 뭐합니까 솔풀이나 생방에는 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방하는게 나은거 같아요 그렇잖아 내가 뭐 솔풀해가지고 그걸 뭐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난 그게 그거니까 밤샘 오늘 아 그건 좀 밤샘 전통은 좀 좀 봐줘요 아 몰라요 또 필받으면은 또 모르겠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전통각이 거의 나와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진행이 확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로 오늘 밤에 좀 무리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러네요 길약 자 지역효유 자 자 여름까지만 오면 아 장학 잘 됐고 아 장학은 여름을 먹어야 되는데 여름이 필요하거든요 아 저놈의 정국 저것도 안 돼요 자 이거 하는 것보다 먹는게 나는데 사실 그냥 갑시다 자 거남 먹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여러분들도 밥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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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오히려 안 좋죠 저렇게 먹으면 별로 안 좋은데 포점하는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됐고 됐고 자 포상해주고요 포상하고 빨리빨리 갑시다 아 만총 왔어 아이고 자 그래도 등용을 하는건 봐야죠 자 등용 아 체험이 아아 갔다 폴아웃 그러게 폴아웃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폴아웃 하고 또 올해 또 그 뭡니까 엘더스쿨을 또 나오잖아요 엘더스쿨을 또 해야 되는데 자 사기 다 좋죠 어 일단 고무 한번 할까 자 고무 한번 해주고 아 사기 싹올랐어요 응 좋아요 장공 먹었고 자 여름일을 내가 먹으러 가겠네 자 체험했고요 아 가져가 아 밥먹을 시간 됐구나 얘네도 아이고 얘네도 밥먹을 시간 돼가지고 지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6시가 밥먹을 시간인데 제가 지금 오바했군요 화났어요 지금 얘들 자 임명 자 포상하고 아이 권한만 먹고 밥줄게 자 자 권한만 먹고 밥먹읍시다 아 우리 애들도 지금 난리 났군요 아 이거 포장 안되죠 아 저거 못 먹어 어차피 너 뭐니 자 먹고 자 진군 자 진군 자 들어갑시다 그냥 들어갈게요 들어가 들어가 격려 고무 아 그냥 붙어 자 호소풍열 일단 써주고 뭐 썼니 썼는데 왜 썼는데 왜 자 포상 어휴 어휴 뭐 그냥 아 잠깐만 저기 뺏겼나요 자 이건 오히려 땡큐에요 자 땡큐 자 이걸 먹으면은 이러면은 오히려 자 진군 인용소리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 낑낑거리 낑낑거리 소리에요 밥달라는 소리죠 자 지역회유 지역회유 요거만 되면 진짜 여름 아 됐어요 자 됐다 됐다 자 이러면 얘만 가서 죽여주고 여기 먹으면 포점 되거든요 자 이러면 꿀이죠 그럼 내가 너희 갈 필요 없고 일로 갑시다 자 진군 봉시어 봉시어 어 공격이 좋아서 공격이라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 갈 때 그러니까 좀 여기가 막 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빨리 지원 보낼 때 봉시를 쓰고요 아니면 봉시어 써가지고 뒤를 확 돌려서 뒤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휴 이쪽으로 올게요 자 진군 자 공격 어 됐고 자 주유 옵시다 아 주유 와서 화개 야 화개 100%야 아니 아니 주유를 다 100%인가요? 화개 장난 아닌데 이거 메모 좋아 자 자 어휴 자 주유 자 들어갑시다 자 공방 분석 한번 해드릴까요? 자 공방 볼게요 부대 정보 자 보시면은 906에 367이 들어왔죠 자 367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포함된 거는 여기 지금 땅에서 날라오는 땅 버프가 두 개 있죠? 그리고 봅시다 자 손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게 줄이 잘 안 보여요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줄이 몇 개 들어온지 안 보이네 어쨋든 한 몇 개요? 그게 안 보여요 세 개 들어오는 거야? 두 개 들어오는 거야? 아휴 안 보여요 그냥 갑시다 계산하기 귀찮아 자 포상 아 죽은 군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였어요 제가 아예 저 안 죽이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니까 자 빨리 먹어주고 진군 자 저거 왜 여기 가고 있죠? 자 포장 먹읍시다 격려 필요 없고 자 여름 왔죠 뭐야 자 어 총명 강의할까? 어 쟤 왜 뺑뺑이 돌았죠? 호소풍열 아휴 알았어 아 얘네가 뭐 썼군요 전법을 썼군요 자 포상 괜찮아요 자 남는 거 아휴 자 등용 한번 보고 없으면은 어 됐고 자 남성은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먹을까? 진군 아 다다음 턴에 먹겠군요 자 진군 낸 못 먹겠네요 이쪽으로 빠집시다 자 진군 자 그리고 자 다 장악해주고 자 위임 자 됐죠 어 아 이거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거 여기 땅 칠하려면 진짜 장난 아니라서 포장을 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포장을 하면 깔끔하게 칠해지니까 아 더 격려 총명 강의는 합시다 야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된다 다음 턴까지 신하계를 쓰면 신하계 쓰기는 좀 그래요 신하계 쓰면 너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되는데 격려 그냥 격려 신하계 안 쓰고 불 질렀군요 그냥 아 잘했고 잘했어 잘했어 아 큰일났네 이거 다음 턴에 죽이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뺄게요 자 빼고 진군 퇴사자 빼고요 자 빠지고 아 진짜 빠져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요 먹고 성을 죽여야지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탐색 자 어딨나요 자 진류 갔다 오고 아 30명 36일이야 됐어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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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빼 빼라고 빼라고 야 치지마 치지 말라고 좀 아 땡큐 아 그냥 먹으면 안 돼 포점하고 먹어야 돼 아이야 아 아 빠지라니까 왜 안 빠져 진짜 아 정말 빨빨 안 빠지는 야 치지 아 니들 말도 느르기 안 들어요 아 진짜 아 포점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엉망됐죠 이거 다 모치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일단 됐고요 일단 됐고 회계에서도 부릅시다 회계 자 이동 아 정말 에이 임명하고 자 이동할게요 어 자 거난으로 갑시다 요게 낫겠네요 자 지력 7 7 8 9 모병 빼고 일정도 가면 되겠죠 엉 알량 자 혹시 누구야 그럼 주군요 자 됐고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먹었으니까 먹고 저장했다가 이따가 저녁 생방 때 본방 때 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방 또 9시에 하니까 9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